만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되면 삐져? 왜 삐졌지? 오빠 누구랑 사격? JH? 이거 누구 줄 건데? 그때 말했던 그 짝사랑? 왔어 형님 오빠 들어와 영어씨 저한테 서운한 거 있는 거 맞죠? 팀장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맙소사 영어씨가 이렇게 저를 밀어내면 제가 더 다가가면 되는 거 맞죠? 밀당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더 다가갑니다 1억 5천? 형님 왜 동구천하면 형님한테 이 큰돈을